앞서 금연 캠페인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흡연에 대한 위해성을 알리는 노력과 함께 금연 관련 법적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. 거리와 실내에서 흡연 피해로 서로 간 인상을 찌푸리는 일도 잦은데요. 간접 흡연자의 경우 필터 없이 바로 담배 연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과 폐암,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스위스 제네바 대학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.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,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담 어떨까요?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